여기 다녀? 처음 왔어요 난 여기 다녀 여기 왜 다녀요? 살아 보려고 다녀 넌 왜 여기 처음 왔어? 잠이 안 와서요 아이 근데 큰일이다 뭐가요? 너랑 자꾸 비밀을 공유하잖아 앞만 봐도 우리가 학원물 찍을 사이는 아닌데 공부나 해요 재수생 주제에 나 군대가 네? 이것도 비밀이다 애들은 아직 몰라 기다려줄 여자는 있어요? 글쎄 기억나 보다 보고 Bing 일찍 mais 몇